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이 떠들어서 혼나는 중 내가 진행하다 말했으니까 니가 진행해 이제 네! 안녕하세요! 해봐! 못하겠지! 아니 할 수 있는데 니가 해! 니가 BJ잖아! 들어 다 들어와 빨리 오케이 비옥밤 건빛되었다 니가 소개 좀 해봐 나보면서 해야지 엘리오가 아니라 알리오 해봐 네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아이치 네 완벽한 쭈옹 이었고요 네 반갑습니다 엘리오티비젤 루인입니다 이번에 할 컨텐츠는 미니게임 4가지 게임이 있는 게임 미니게임입니다 맞지 4가지 4가지 맞지? 4가지 맞는데 2가지만 할까봐 오케이 자기소개부터 여기까지 아 나 좀 꺼져있나봐 하율이요 하! 내 이름은 요이안 건방지 겉방지uzzy ㅃcakes 도비alten 도비ALABIDU.. 너 이런거 짜고 오냐? 궁금한데? бу Legacy 전화할 짓 없는거야 그냥 전화할 짓 없는거야 그냥 나는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거의 저 정도면은 관종이 뇌가 작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보이는 라이트 라이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루야 니가 소개해봐 나라를 두비두비두비두빵 두루미풍치우 뭐야 무슨 뜻이야 이거? 두루미풍치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뭔데? 그거 약간 마법의 주문인데 알았어요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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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가? 안녕 이거 해줘야 되나? 타임이에요 답이 없네 닉돈이에요 안녕하세요 귀여운 시묵이에요 다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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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유튜브 가시면 시묵이가 부른 공주역 테스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리가 안녕하세요 시묵이에요 에이! 에이! 출력해서 게임 시작할게요 자 자 에이! 시봉아 얼른 차리러 와 엄빠 시작하시면 돼요 자 엄빠 엄빠 갑시다 미키 미키 소개 안했어요 님들 어디가 미키에요 됐어 됐어 미에요 미키에요 자 첫 번째로 할거는 네 네 폼병어부터 어 잠깐만요 벌칙있나요 왜 손병어부터죠? 불만했으면 니가 bj 아니 bj이래 네 bj입니다 니가 컨텐츠 제작 여기 손병호 벌칙 있는게 뭐가 있어요 다 벌칙 있어요 렘 렘 아니 맞는사람이 말해야지 렘 렘 자 이거는 벌칙이 손병포 가면 돼요? 어 오케이 자기 블럭에 있는 양성 나는 좀 남들과 다르게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노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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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면 안되지 아 누나면 헷갈려 여기 이렇게 한가지 줄여보면 되지 니는 다이아에다 설치하면 안되지 아니 너 왜 그렇게 설치하냐 남과 다르게 하라매 뭔가 이상하다 다르게 해보겠다 달라고? 설치가 왔어 오케 됐어 오케 됐어 어 야 다섯개 맞니? 뭐야 이거 잠깐만 텍스쳐 오케다 다섯개 됐어 와 예쁘다 오 텍스쳐 되게 예뻐 빨리 자리 잡아 거기 말고 궁신아 아니야 아 뭐 아파 어? 근데 누가 내 양성 하나 먹었어 누가 거기다 설치하래 라이마? 라이마 왜 맵을 부수니 잠깐만 이거 논란이 되겠어 아니 님들 좀 평범하게 서있으면 안될까요? 평범함 너도 그다지 평범하지 않았는데 방금까진 됐어 잠시만 됐어 시작하자 나의 루인호 나도 왜 이렇게 높음 심웅아 아니 시로야 너 양패 몇개니? 기다려봐 아니 잠깐만 밑에꺼 팔라고 아니 씨 밑에꺼 팔라고 했는데 아 진짜 위에 쳐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올라가올라 나라는 왜 저기다 설치해놓은거야? 어 이거 있잖아 식민지 그런거야 안돼 내꺼 안돼 내 식민지 야 얘는 왜 못올라가냐? 지금 지금 심웅이 보음직자시켰다고 지금 그러는거야? 됐다 시작하자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너 어떻게 올라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네 갠데? 네 갠데? 닉도는 시로 네 갠데?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다섯이야 자 건너편이 있어 건너편이 아 여기서 뒤에 있어 하나? 응 와 이거 아 좋아 자 됐습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거냐 혹시? 어? 미친놈 아니네? 뭐 껴요 우오 야 씨 이거 원래 시로건데 내가 떼가지고 여기다 붙여놨 자 첨 첨 첨이 누가 할래 라라부터 하시죠 하나 지웠으니까 두개 지웠어 오케이 라라 두개 지웠어 됐다 나온거지? 어? 나오다 높은 사람 접어 하하하 야 씨 야 라임이 이거 패기봐 한개로 시작하는 패기 와아 어디로 갈까? 어? 어? 병원 십자가 아니야? 라임이 병원 오 병원 십자가 아니야? 라임이 병원이야? 이하니 어디로 갈까? 아니 병신이야 뭐 뭐? 하하하 아니 병신이야 어디라고 하는데? 왼쪽 여기 잘 누나 해 아 저요? 공중에 있는 사람 저거 응? 양털이 공중에 있는 사람 저거 조격하네 야 딱히 너가 보였을 뿐이야 조격하네 오케이 그다음에 이하니 조격하네 오음 조역 테스트 부른 사람 접어 나도 불렀으니 접을게 라임이도 접어 너 유튜브에 있어 아 맞아 너 접어 라임이 어떻게 다 된 겁니까? 어? 언제 접 거야 옛날 옛날에 내 차례지? 자 뭘로 해야 되지? 자 공격이다 내 앞에 있는 사람 접어 히히히히 빠바밤 히히히 심호아 너 한 개 접다는데? 네 너 왜 이렇게 접어? 아니 라라랑 세명한테 한번에 다 다 맞은건데 맞아 너 두개 맞아 아니다 아니다 심호이 다율언니는 공중에 떠있는 애였어 맞아 맞아 두개 맞았다 자 두개 세개 아니야? 자 라임아 너 차례야 라임이 접어 뺨 어? 미친.. 미친이니? 진짜 지저가 병신이다 진짜 병원이 아냐 넌 진짜 병신이야 아 귀엽다 의심병 하나 차리면 되겠다 쟤 뭐지? 내가 앉자면 돼? 야 여기가 아무리 하얀집이라고 해도 그렇지 아니 왜 닉또니 무시함? 나이? 응 칠봉이 접으래 왜 무시해 내 앞에 깍두기 접어 야 깍두기 모양이 깍두기 모양 아닌데요 깍두기 모양이었어 한입 베어문 깍두기 뭐요? 정해 몇개야? 나 3개 빨리 빨리 하세요 디봉이 잡아 야 같다 야 같다 지난날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있다 그 트라우마의 결실이 뭐였더라 고음 주역 테스트 2 니빌 왜케 양탈 많은? 니가 니 적으라고 했지라 니가 니 적으라고 했지라 니가 니 적으라고 했지라 멈추라 지방이 차례 아 보자 누구 얼굴을 보면 힌트가 생길까 나 거의 보면은 죽을걸 아 티분기 접어 하면 되잖아 나 천번 해 나 천번 이렇게 봐 라이미꺼 따라하면 안되지 아 아 빨리 하세요 아 저 가만요 이거 너무 벗을려서 어 보자 어디 보고 раз 여보세요 뭐 할 말 없어요 없어 꺼져 이즈 으깟 쿨에 왜 말ह assists말은 이거 아 잠시만요 루이님. 오늘 벌칙 있어요? 없다고. 이건 없대. 이건 없어. 말해봐. 할 말 없어? 어. 없어. 잡았어. 없으니까 줘보래. 뭔 개 뜬거야. 야, 라임 두 번 줘봐라. 없으니까. 아니지. 너 잡았냐, 님. 두 개, 두 개. 됐어. 어. 음. 음. 뭐 할까? 여기는 왜 지자인에서 생각을 하냐고. 아, 원래 그런 거 아님? 접을 길은 우리나? 더블 길? 어. 두 칸 접어. 오. 두 칸 접어. 으응? 님들 님들? 두 칸 접어. 오. 이제 하나 칸 접어. 뭐해? 하나 칸 접어 가나요? 으응? 한 칸 접어 하면 따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게. 누나 뭐하게 이제. 누나. 수영장고 나뉜 사람. 누나, 나들 사람. 나들 사람. 수영장고 나뉜 사람 접으래. 잘 봐. 수영장고 나뉜 사람. 내가 더블킬어. 와. 퍼펙트다. 아, 나도 퍼펙트인데. 난 이자와서 하는 말인데, 난 이 컨텐츠하고 안 맞는, 난 이거하고 안 맞는 거 같아. 우린 늘. 우린 늘. 까있고 있었어. 어, 내 보라돌이 하나 어딨어. 항상, 2, 3, 2, 3. 나 깐 사람이 누구였더라? 아, 뭔 거칠하는 사람이 누구였더라. 아, 오케이. 오케이, 빠빠. 이런 이씨. 오케이, 빠빠. 어, 내 보라돌이 하나 더 어딨어. 뭐 이렇게. 어 닉도님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 보라색 어디있어? 아니 바보들이 아니 너 뭐해 기다려봐 아 보라색 보라색이 없어졌어 어떤 인간이 보라색 하나를 가져갔어 아 이건 내 거구나 아 내 보라색 하나를 꺼내야 된다니 아깝게 아 형 내 거라고 아 너무해 아 콜 아니야 닉도나 제로가 너한테 녹음 다 됐다고 말해달라는데 오 연결됐어 우와 미친 돌았다 이게 그 말로만 듣는 결혼식장 이거 결혼식 그거 케이크 아님? 케이크 위에 있는 애 흰색 먹었어 두개나 나 흰색 가져가 오빠 내가 왔어 아 싫어 아 싫어 어 루인 꺼져? 나와 이 새끼야 어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어 왜 하나 빠짐 아 맞아 보라 둘이 하나 여기있어 미쳐놔 아 안돼 오케이 내 보라 둘이 네개 아니 이 시루 미친놈아 시안을 가져 아 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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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을 가지지마 시안을 가지지마 시안을 보라 둘이 네개 얘 왜 이럴까요 어 준비하는게 더 힘드네 됐다 자 믹은이형과 나랑 공개ớ 이런 걸 멀어져 가는거야? 시안 너 뭐하냐? 아니 슬프네 사랑이 오작규 자 라이마 닙프트 해 난가? 응 내 아래 다 접어 게이드 라인님 안녕하세요 나보다 더 높네 모두가 내 발 아래 접어 접어 이제 닉존형 아님? 닉존하니? 어디가 형 닉존형 뭐야 탐색 탐색 홀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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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뭐야 품행 내 찰랑찰랑한 꼬리를 맛보아라 홀롤롤롤 홀롤롤 홀롤롤 내 꼬리를 맛보아라 홀롤롤롤 내 꼬리를 맛보아보지 않아 너 접을란 소리 안해, 저거? 웨어 뭐라했어? 아직 말 안했어 내 꼬리를 맛보아보아라 형이야 마이크 꺼져있었어 아 나아 내 눈에 안보인사람 접어 싫어요 일단 싫어요 안돼 가지마 원 투 쓰리 포 난가? 아 싫어 때문에 내가 안보이잖아 너 보임 보여? 너 족발만 보임 족발만 보인데 나와 눈높이가 맞지 않는 사람 접어 아 때리고싶다 귀 작잖아 귀 작은 어 형 우리 아님 형 아님 여기 여기에서 마크에서 그 쟤라 눈 맞추기 싫음 아 어 어 빠이 빠이 어 어 동공지진 동공지진 누구야? 아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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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오 나 높은 사람 접어 쟤라 뭐냐 으아아아 할게 이거밖에 없다고 낮은 사람 했잖아 반대되는거니? 아니 저번에 했잖아 처음판 했잖아 이번판에 있어 아니야 아까 했어 내가 했잖아 나보다 낮은 사람 접으라고 나 높은 사람 안되는걸로 그 반대를 했잖아 반대 안대 반대 안대 안대? 자 내 긴 꼬리를 맛보아봐라 어 롤롤롤롤롤롤 막 움직이는 사람 접어 해 맛보아 보시지 뭐라고? 막 움직이는 사람 접어 자 루이 바이 루이 루이 바이 바이 자 루이 바이 루이 바이 시문이도 아까 움직이지 않았어? 흐엄 으으 € standby 오티스 하시죠 하시죠 각투기님 나 위 이름 모였어 이제 이 접어 루이 접으려면 저까지 가야 돼 오? 뭐 뭐라 하는 거야 이거 내 거 양손하니 루이 접으려면 저까지 가야 된다고 마 마이크 쳐버렸어 모르고 여기 사람이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올려줘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stand..가두는거 봐 생매상이다 됐어 이제 이한이 차례 내 차례요? 바닥이랑 양털색깔 비슷한 사람 접어 바다가 오 라라 저격보수 두개 남았네 두개 남았네 나한테 왜그래 내 차례임 아니 니하고 같은 처지 많아 저기가 니하고 같은 처지 많아 믿어 믿어 가자 가자 저기 못보면 보이네 정장 접어 내 루인 잘 생각해 루인도 두개야 왜? 나 정장 안는데 이것도 바닥이 얘로부터 햄스터는 수명이 짧다 그랬어 이것도 바닥임 비슷한 색깔이잖스 이것도 바닥이잖스 그니까 내가 말한 바닥은 보라색이었어 봐봐 이제 일단 바닥이야 이것도 바닥이고 이것도 바닥이야 내가 말한 바닥은 보라색이었다 아니야 일단 말하는거는 그거야 닥쳐 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 명격은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얘들아 3초 줄게 자기 양털 위에 있는 사람 접어 3초 안에 라라가 없어 오오 양털이네 3초 아니야 3초 아니야 3초 아니야 니 양털이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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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안에 해봐 설치하고 설치하고 딱 내려가서 싫은데 이미 내가 끝냈는데 내가 끝냈는데 불쌍한 기회를 한번만 주자 얘 안죽으면 내가 죽는데 일단 한번 해봐 루이 내가 형을 죽일거 같아 내려가서 3초 안에 다른 블록 가있으면 내가 준비 시작하면 빠가야 준비 시작 3 2 1 끝 애들아 애들아 이제 일자로 제대로 하자 일자로 일자로 오케이 오케이 펜트 반란을 보여주시 누가 내 초록 양털 먹었냐 아 맞습니다 내 흰 양털 먹었냐 나 흰 양털 여기 있다 누가 나 이미 친구 없애냐 나 양털 하나 없애자시야 레츠 꺼내 어? 누가 내 친구 없앴어 님? 님? 니키야 껌색 하나만 붙는게 여기야 상자 안에 있어 왜 자꾸 없애는거에요 아니 아니 이거 상자 안에 내가 넣어놓은건데 다섯개 깨기가 싫어 내가 뭔가 안했어 누구야 미키야? 됐어 자 얘 누구 잘해 나라 해 나야 내 오른쪽 잡아 아 참 저기요 여기 땅이 없는데요 이 사람 이 사람 땅거진데요 땅거지가 아니라 그냥 그지인데 땅거진데 뭐야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거야 라라 방향 여기 안올려 여기 아래 내리게 있어 내 뿌리 깊은 나무야 제대로 하래 있잖아 나부터야? 왜 내려왔지 내가 아니 똑바로 싸우라고 닌자 1 2 3 자기 양탈 위에 안있는 사람 접어 야 야 야 루인 이거 비상 식량야? 비상 식량 이거 비상 식량이야? 비짝빼기 해 지금 어 난 어떻게 올라가 이안이 차례 나야? 내려가유 난 어떻게 올라가 미쳐버리겠다 누구 차례야? 아 닉또님 불쌍해 닉또 올라가기 쉽게 해줄게 파란색 접어 올라왔는데 쉽게 해준대 올라왔는데 쉬워졌네 이제 세개라 4개 4개네 루인 차례요 이 머리냄새 갓 접어 아 시큼한 냄새 자 라이만 2차례요 여성분들 접어 여성이 아님 여성이 아님 남성 여성이 아님 여자임 나 여학생임 나는 이분이 여성이지 난 여학생임 내 뭔소리 공통으로 여가 들어가 잔쓰 야 너 그럼 아이디 가입할 때 아 쓰고 안나? 닉네임도 여 들어간다고 너 안다녔잖아 안다녔잖아 야 너도 3.8cm밖에 안다녔 안 돼있잖아 맞아 루인 빨리 접어 아 할 수 없지 다섯개정도 더 써야겠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시로야? 다섯개정도 더 써야겠네 아 빨리 시끄러서 자 됐어 다음 차례 닉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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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잉? 응 어 나 재밌는거 생각나 응 지금 여기보면은 응 나 맨발임대명임 네명이 맨발임 네명이 맨발임 나도 맨발하님 근데 거짐? 수영복이야 수영복 그래도 수영장에 나올 때는 신발 신음 맞아 샌들이라도 있다 맞아 신발 신음 슬리퍼 슬리퍼 신발 신음 자 자 내 손에 양털이 들고 있는 사람 접어 시로 접어라 라이비 어 이거 양털 아닌데 이거 양털 아닌데 양 야 니 양털 거 아니라고 하는 순간 니 손에 들고 Joan 나이마 너 다시 한개 접혀있었어 접혀있었어 접지 마 나 순간 두개 됐어 놀람 도 must 양털 안 들어섰는데 울 들었어요 울 dry 난 오늘 constru ICH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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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존재감이 없나 뭐 죽을래요? 저 시시한 커플들 벌써 나야? 아니 미신다 싫어야 해 싫어야 싫어 내 긴고리를 맛보아라 맛보아라 등에서 똥내나는 사람 아 진짜 똥내나 아 냄새 고음적 접어 아까 했잖아 전판에 했다면 안되지? 내 긴고리를 맛보아라 맛보아보지 엉덩이에 똥 붙어있는데 접으라고 야 내꺼 먹은 사람 접어 접으라고 접격 조준! 저격 자 어디 보자 아이고 왜 다들 높으시다 이렇게 원래 작잖아 니가 아무리 발광해도 우린 이길 수 없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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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신발이 수염보면 없구나 아 없네 자 자 보자 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꼬 어 자 스카이프 상매가 거만하다 내려 아 나 거만 안가 우드가 내 말 아래 나 아닌데 나 데이즈 중인데 어 죄송 닌 바꾸 아니 이윤으로 바꿨어 내려와 왜 내가 내려야돼 이응이 얼마나 어? 수도 없이 많이 쓰이는데 거만해 오케이 라라 차례 까지? 어? 아니네 안되겠다 뭐야 할아버지 소리가 나냐 헤이 하 호 타 아아 아 뭐하지 종근당 쳐두세요? 아 근데 나 나하고 달 누나 빼고 땅에 있는 사람 잡아 아까 땅에 있는 사람 잡아 스티브인데? 스티브인데? 라라 야 라임야 왜그래 아니야 라임아 너 스티브 위에 있었어 땅 아니야 아니 아까 땅에 있었어 너도 아까 땅에 있었어 라라야 너도 땅에 있잖아 아 라라도 땅에 있지 너 저기 땅에 있잖아 라라야 너도 땅에 있잖아 지금 이거는 탑이거든요 너는 언덕 위에 있는거지 그럼 탑은 땅 위에 안있냐? 접어 탑이라니까 내가 못살게 오 형 형 라라가 선시비트인데 어떡함 이제 곧 아니 이거 탑이라니까 됐어 다섯개 해줘 다섯개 해줘 탑이라니까 어이가 없네 나 지금부터 라라 죽이기 프로젝트 다행 누나 나한테 그래 깜짝이야 니 왜 거기다 타냐 나요? 아니 미키 가운데서 뺑뺑 놀면서 양털 부서주고 있었으니 아 진짜? 아 스티브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라고 오 드세요 오 야 잠만 나 한개 남았는데? 내 손으로는 못살것이다 마법인가봐 나 어떡해요? 괜찮아 걱정하지마 라이마 라이마 너랑 같은 신분을 하나 만들어줄게 저기 눈에 보이거든 음 여깄네 음 여깄네 저기 눈에 보이거든 어 미키 돌아간다 음 여깄네 벙굴에 코딱지 접어 죽음의 사자 시범 자 애들아 아 루인형 WK 말고 나 생각한게 하나 있어 자 신발 안 신는 사람 접어 미친놈 이 시발 이게 뭐야 이게 미친놈 와 지금 막 그거 막 함부로 해봐 가죽신발 뭐냐 어디서 가져왔냐 그거 아직 하나 둘 서이 너이 시묵이 가죽이 있죠 보인다 둘 셋 넷 다섯 오 다섯명 다섯명 때릴 수 있네 자 한 명 보인다 라이마 나 보낼 수 있어 응 보낼 수 있어 라이 동물기 달린 사람 접어 아 알았다 시문아 접어 안녕 시문아 왜 해시 안돼 왜 해시 안돼 왜 해시 안돼 시문아 시문아 이거 말하는거냐 닌게 까친 오피만 되잖아 오피 좀 들어 뚜비뚜비뚜빛빠 뚜비뚜비뚜비뚜 끝난거임 세 판 끝 뚜비뚜빛 어 알았어 끝났어 다른거 있어 램쥬 치면 됩니다 램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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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그거에요 아 상도 없어 다음 게임은? 시아이만 치세요 상도 없어 시아이 차로 보게 다음 게임 무궁화